뮤지컬의 매력이 뭡니까? 음악이죠. 음악이죠.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애니를 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전체에 풀로 다가가는 런스루라고 하는데 투모로우를 마지막에 부르는데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데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일은 희망을 가져라. 힘들어도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견디라니까 눈물이 나면서 그래 견뎌야지.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2월이니까 더 뭉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눈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약간 새로운 캐릭터 아니에요. 웃음과 예. 아니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컨디션 따라. 응. ...